에라 몰라 석상 쪽에서 죽는 게 나았을 뻔 했는데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안 죽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? 하나 둘 셋 야! 귀엽네 앗 짜자자자 그쵸 가족이랑 같이 사니까 별거 안 하겠죠 아 주인행도님 쟤 이 목숨값이 2만원 밖에 안 합니까? 3만원은 난가? 그러면 저는 나중에 누가 사물해주면 나 죽어야겠네 아 주인행도님 감사합니다 저희의 주인님으로 모셔야겠죠? 전 아닙니다 2천원 감사합니다 성신병인데 뭐 줄 사실 거예요? 왈 저런 채팅을 관리 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저는 예 한인 있잖아요 한국인 혹시 1도 섞여 있어요? 아니잖아요 저희 부모님한테 한번 연락해 보겠습니다 워터님 워터는 이제 나보고 일본인이냐고 묻는데 혹시 뭐 일본인이냐 명의 일본인 그런 걸 수도 있잖아요 돌핀군님 어 그럼 뭐 제가요? 언니가 진입할 수도 있으니까요 이렇게 늦게 태어났는걸요? 아니 그냥 저 2002년 월드컵 때 한국 일본이랑 친하게 지내고 싶을 수도 있지 어 저는 모릅니다 환자랑 자기야 스킬 언제 보여주나요? 아 저희는 자기야가 아니라 새끼야입니다 정전 부탁드리겠습니다 바로 여기 돌려주는 절차 너한테 알 것 같은데 아 그래도? 도피고 컴퓨터 바꾸고 컴퓨터 맞췄습니다 어우 진짜 너무 끔찍해 어이 저 기억 저 귀엽게 생겼지만 끔찍한 놈 저거 어우 돌괭고 첫 골은 아이스 라고 채팅이 올라왔네요 저기에 대해 뭐 하실말씀 있으십니까? 죄송한데 지금 업으로 집중중이라 아 뭐 시작방송이였어요? 어? 아니 아니요 빨리 가요 예 이 뭐? 무의를 발견한건가 혹시? 뭐 뭐 뭐 손절하기 쉽지 않습니까? 아니 이걸 왜? 아 뭐 포워드가 바로 맞는다라 바로 맞는다라 바로 맞는다라 어 젠작 아니 그냥 도망갔으면 됐는데 아니 괜히 아니 그래 2층 우종의 동선에서 벗어나고 자리가 아 근데 제가 오히려 끌어주므로써 예 뭐 좀 좋은 메모를 보여주지 않나 차라리 휘발암을 불어서 포워드피로 만들고 너도 풀피가 되는 그런 절차를 밟았으면 어땠을까 생각이 들긴 합니다만 지금 안되죠? 그니까 안 들키고 말이죠 아 뜨거워 아 뜨거워 자리가 이거 안맞는건 너무 좋았습니다 여기서 이제 꺾고 닫아주면 되거든요 아 뜨거워 오 살았다 역시 뜨겁뜨거하면 말로라도 몸이 시체가 강화되는 그런 효과가 있네요 예 에락 어디가야지 이제 몸 뭔데요? 다음 거리까지 에락 피해를 입었다 자아 해독기 몇퍼 어 39퍼 뭐이? 치료받았음 아 오케오케 에라 몰라 석상 쪽에서 죽는게 나았을 뻔 했는데 안 죽으면 되는거 아닙니까? 그것도 맞죠 안녕 아이 그걸 모를리가 있겠습니까? 네 어이 오케맞추 하루 너무 귀요미 찾은 병다 아이 너무 깔끔 귀요미네 안죽으면 된다고 했던 사람 누구? 아이 나는 그거네 지스러워서 못가네 자 그래도 포드한테 제가 이제 여러가지 도움을 줬기 때문에 아마 저도 혜택을 받지 않을까요? 예 혹시 이거 시한폭탄이니? 보이질 않아? 아니겠지? 봉봉님 유튜버라고? 바로 입 다물고 하겠습니다 한국 유튜버세요 됐다 이거 터지고요 너는 포장 알지? 정단있네 어 반대로 가야 석상 쪽에서 죽는게 낫다고 나는 아 한국분이셔? 봉봉님 되게 잘하시는거같애 제가 이길수가 없는 네 그래 보여요 와오아 뭐야 나이 прос stations 까비 어휴 어휴 뭐 포드는 살아나오겠네 와허허허허허허허 무빙먹어 어 무빙먹어 너있어 이거 뭐야 어휴 너 뭐야 왜이렇게 잘함 쓰레기통 무빙 깜짝 놀라버렸네 파이팅 으으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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으 무희야 애덕을 돌려야되는데 결국에는 우리 우와오오오오 감기자분 많이 화나시겠는데 무희가 심심해가지고 피클이 와 보이 아니 뭐야 이 사람 공이 복사되나요 혹시 왜이뭐 무희한테 많이 받아봤잖아 근데 여기 또 감속오르륵 뚫면서 이제 티존이랑 그쪽 라인 해석기가 돌아가서 가도 돼요 네 기가 막혔다고 볼 수 있겠어요 그리고 근데 가운데 지갑이니까 조심하고 아 근데 포드 핵보수네 핵보수네 어 이렇게 잘하는 포드도 오랜만이네 분위기하러 갈게요 짝집에 네? 포드는 자의를 했어? 아뇨 우희가 쫓기는거에요? 우희한테 치료받았어 그럼 누구를 쫓는거에요? 갱구 버스 탄다 매니저님 버스는 워터원입니다 무슨 소리세요 지금 어 이거 근데 여기로 밑으로 내려오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라고 하기에는 너무 멀리 가거든요 어 지갑을 간다면? 시간도 못가셨네? 흐흐흐흐흫 이거라 먹어라 아드각 아으흐흐흐흐흐 나 뭔데기완료 어? 뭐야? 어흐흑 잠시만요 여기 아드각인데 너가 거기서 가야돼? 아니 구하셨어요 이미 네 그럼 이제 너가 터뜨리는 미션을 결국 내가 터뜨려야겠는데? 그렇지 어우 여는 중 호잇? 혹시 이것도 되나? 안 되네? 발전기에 들어가세요 안 맞습니다 그럼 된 거 아닌가요? 프리쉬인가? 네이스 자 이러고 어떻게 하느냐 워터원의 환자교실 여기로 갑니다 그냥 쏴요 안 맞으니까 컷 노말류네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안녕 친구들 야 이 사람아 워터원의 미친 교실 나이스샷 아 못받았네 다시 뒤로 들어가 다시 뒤로가 야 이 사람아 아 내 건 받고가 이거 못받아 이거 못받지 이거 못받지 못갑니다 빨리가요 난 버려 얘들아 차라리 그냥 비비면서 나갔더라면 아 결과론이잖아요 어떻게 됐을지 모릅니다 오히려 다 죽었을지도 야 근데 확실히 성신병원이 둥순이 말이 안 되긴 하네요 아니 이게 그땐 왜 못했을까? 혹시 뭐든지 경험이야 근데 포워드가 너무 잘해줘가지고 이번 거는 아 깜짝 놀랬어 근데 히힛 근데 근데 그땐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